왜 찍어? 찍어보자 궁금했잖아 뜯어보세요 이렇게 뜯는 건데 아쉽지만 괜찮아 괜찮아 뭐가 나올까? 아 좋겠으니까 그냥 이렇게 뜯으면 되지 뭐 나올지 랜덤이니까 인형이 나와 어? 자 뜯어봐줘 인형이 나왔어 어디? 그건 무슨 핑이야? 길지를 보고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빙글핑인가? 아닌데? 그럼 아이핑? 맞아? 아 아 아 이가 아니잖아 여기 아이핑 아 아핑 자 비닐을 찍어주세요 안 뜯어지는데요 안 뜯어지는데 어떻게 뜯더라구요? 안 뜯었어 여기 있구나 여기 있었어 엄마 엄마 키링이 아닌데 이거는? 짠 아 인형 키링이잖아 한번 보여주세요 잠깐만 이게 안 세워져 어? 제대로 한번 보여주세요 안 세워지네 네 됐습니다 짠 키링이 완성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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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뜯어